저는 오늘... 야! 텐션 올려! 저는 오늘! 헤헤! 오 쉣! 목쇠야! 캣타워를 만들어 볼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이제 가져가. 아, 내 것도 아닌데. 와, 이거 혼자 하겠다, 이거. 자, 빨리 빨리 합시다. 시간 없어요. 아니, 읽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표가 뭐지? 이거 부터 타고 하면 되지. 좋아. 좋아. 내가 이케아 짬이 얼만데? 와, 이거 좋아 보이네. 너 욕하려고 했지? 잠깐만, 이게. 너 약간 로마시대 노예 같아, 지금. 팔아. 아니, 판이 2번이. 이 판이 이거라니까, 이거. 바보야. 이게 2번, 이게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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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야, 이거. 전동 드라이버 없니? 전동 드라이버 없냐? 야, 한 번 잡아줘라. 응? 한 번만 잡아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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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이런 일 전문으로 하는 사람 같다 리랑이 뒤에서.. 아.. 아 리랑이 조심하라고 리랑이 조심하라고 아.. 뭐하는거냐? 뭐하냐? 안 돼! 실수한거면 날 가만두지 않겠어 나 사원을 어디갔니? 나..나 사원을 어디갔어? 나 사원을 어디갔냐고! 나 사원을 어디갔냐고! 아 여기다 대 넌 왜그렇게.. 뭘.. 이 새끼.. 지능이 없는건가? 아니 일어나기야 너무 힘들어 아.. 나 집에 보내줘 자란다.. 많이 힘드냐? 도움을 줄 수 있는게 있어가지고 괜찮지? 뭔데? 많이는 힘드냐고! 진짜? 전동 드릴 줄까? 아니 전동 드라이브를 없는데 전동 드릴은.. 진짜 있나! 거짓말 안하고 뭐가? 전동 드릴 전동 드릴은 있어! 근데 전동 드릴냐고 모르지 않잖아 전동 드릴 있어 전동.. 전동 드릴 줬어 어 리랑아 그지? 전동 드릴 저번에 봤지? 아 진짜 거짓말 안하고 나 지금 거의 5분째 던질 걸 찾고 있는데 던질 게 없어서 내가 그거 내가 물어봤잖아 전동 드릴 건 없어 아.. 내가 고맙다고 해 전동 드릴 줘서 그래도 전동 드릴 있어서 다행이야 한 마디만 더 하면 응 가자 빨리 하고 집에 가서 자야지 아.. 전화 개개인데 아니? 미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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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니 파에 들어가 하하하하 왜 니 파에 들어가 하하하하 바보야 먼저 그걸 아아씨 들어와 아 쌀 거야 이 탐으로 죽여버리기 전에 하하하하 아 손심하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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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도망간다. 왼쪽에서 도망간다. 또 해줘요. 또 해줘요, 누나. 또 해줘요. 천천히 하다가. 손을 안 들을 것 같은데. 힘들었어. 손으로 돌려주면 돼. 중간에 속이 다가가는데. 손으로 돌려주면 돼. 손으로 돌려주면 돼. 미쳐놨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또치스 야 카메라 좀 보면서 해 주어야 되냐? 어이 진짜 웃어겠어 진짜 다시 반대로 해서 해봐 또 깨져 머리를 묶어 너 지금 머리밖에 안 보여 야 태양의 소컷인 줄 알아라 안녕하세요 오늘 아리랑이들의 일일집사가 되기 위해서 하러 왔는데요 혼자 찍는 게 처음이라 말을 되게 못하는데 재밌게 봐주세요 라이브는 자신있는데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야? 스타트 음 맛있어 오 떨어진다 아 팔 꺾여 쪼꼬마 카메라 건드리면 안 돼 떨어진다 떨어진다 쪼꼬마 할 게 없어요 너무 심심합니다 심심해서 아 뭐야 홍보하라고 따로 연락이 왔어요 여행책이면서 여행책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기분 나쁜 거 같아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 시 같은 것도 있어요 시 어 노 본인 사진도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감점 요인인 거 같아요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이렇게 여행책을 통해서라도 여행하는 기분을 내면 좋을 거 같긴 한데 이 책은 싫어요 12,600원으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저는 이제 놀고 먹고 화장실 치워주고 아리랑이들이랑 처음으로 같이 자려고 합니다 브이로그 처럼 하라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포기 안녕 자 남 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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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씹아 남 씹아 남 씹아 남 씹아 남 씹아 남 씹아 야 나 동정하지 말라고 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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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잘하면 힘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딴 걸로 해주세요 멍 멍 그렇지 그렇지 멍 너는 고양이니? 나는 개다 멍 멍 우리 엄마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 아 이거 못 쓸 거 같은데 갑자기 멍 멍 너 왜 자꾸 뺑뺑도니? 내 주위를 멍 멍 멍 근데 원래 강아지가 이렇게 걸으면서 멍멍거려? 멍 야 너무 가까이 오지 마 멍 멍 멍 멍 멍 멍 안녕 이랑이 놀랬어 이랑이 놀랬어 너는 고양이 나는 개 나는 개 무시한 느낌이야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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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의 이름은 뭐니? 나랑 색깔이 비슷하잖아? 너도 고양이니? 난 개를 찾고 있단다 넌 뭐하냐? 넌 뭐하냐 너의 손을 좀 만져도 될까? 또 만났구나? 노란색아 아 씨바 좋아 내가 이 집의 유일한 개로서 너희들의 기강을 잡겠다 야 이거 못 쓸 거 같아 너 왜 이러고 이거 못 쓰면 내가 네 채널 폭파시킬 거야 얘야 잡혔다 너 나도 이렇게 안아보고 싶어 아 이 집에 나랑 친해질 고양이는 없나보다 다른 집으로 가야겠다 그대로 나가 내 발로 나가 끝 너희를 위해서 다른 산타를 불렀단다 잠깐만 기다려 이리와 미친 산타 할머니 미친타 고양이 여러분 우후후 할머니 잘 있었니? 우후후 할머니 안녕하세요 착한 일 많이 했니? 착한 일 많이 했어? 울지 않고 있었니? 사물을 받을 자격이 되는 고양이야 맛있는 거 먹고 있니? 이 Nil取 대단하다 이 새끼 너 너 잡은 주의의 노예였네 이거 어 고양이 여러분 다들 모아 으으 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 너 나 그렇게 쳐다보지 마 할머니야 할아버지 나 할머니죠 산타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래 오오오오 메리리 크리스마스 우리 알이 착한 일 하고 있었니 울지 않고 사실 울어도 된단다. 아주 좋아하는구나. 야 이거 그냥 하지 말자. 그럴까? 둘째 어딨니? 아랑아. 너는 착한 일 많이 했니? 아니 그걸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착한 일 많이 했냐고. 이런 젠장. 울지 않았니? 우는 아이에게 선물이 없단다. 아까 울어도 괜찮다 하면서요. 응 울어도 괜찮아. 원래 술 마셨어요? 할머니? 오늘 같은 날은 한 잔 해도 돼. 올해 산타들이 바뻐.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 걸렸어요? 산타나? 아니 산타들이 코로나 말 걸렸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내가 원래 신창이야. 아직. 아직 여녁 질 때가 아닌 수습인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준비가 돼. 되었는가? 조선인이에요 산타? 자 우리 아랑이도 아리언니처럼 내년에도 착한 일 많이 하고. 큰 고양이 많이 물거라. 우리 회색 고양이. 너도 착한 일 많이 했니? 아 착한 일을 그만 물어봐야지. 한 방씩 물어봐야지. 아 그래? 그럼 많이 울지. 야. 안 맞는다 리랑아. 쟤랑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옛날부터 잘 안 맞았어요. 리랑아! 눈 가.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고 선물 받으세요. 안녕. 저는 내년 12월 25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미친놈. 뱀 고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